네. 제가 한겨우 기자들한테 약간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자들이 저한테 잘 전화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바로 직선적으로 그냥 수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친한 기자들 아니면 전화는 안 해요. 네. 그리고 굳이 기자들이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하어영 기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다른 기자한테 전화해서 송범주한테 꼭 이걸 좀 물어봐줘라.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화와서? 전화와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줘라. 지난번에도 경향신문 왜곡 제목 근거를 들었었고 근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모든 기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좋은 기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기사들이 그런 조중동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심지어는 조중동에서 특집을 하고 나면 한 2주 후에 비슷한 특집을 해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원하시면 기사 날짜와 기사에 사진까지 찍어서 책을 낼 때는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또 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경우 기사를 이러이러한데 왕따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거기하고 싸우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말리지 않도록 잘해보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며칠 사이에는 사실 중요한 쟁점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문제삼냐라고 저에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니까 직급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대선 기간에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우리 서로 원수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표창원 의원이 국회를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 전시장소로 빌려줬던 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미리 사정검열을 하는 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국회란 장소니까 갤러리가 아니라 국회란 장소니까 적어도 정치적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작품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사려깊음 정무적 판단 정도는 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민주당 내 여성위원회라든지 여성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징계하라 하는 건 저는 좀 코미디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표창원 의원님 성폭력입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무지의 소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선 저는 문화적 소양이 짧음으로 그 작품의 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것 같고 싸울 때 좀 이렇게 참 다양한 싸움의 주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그게 이제 1865년도에 만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건데요. 일단 이 패러디라는 건 풍자잖아요. 그렇죠. 권력자에 대한 풍자는 이 당시에도 이제 지배층 남성들을 조롱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센세이셔널했던 그림인데 1865년으로 센세이셔널했던 거지만 지금은 이 그림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명작으로 인정받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탈추민이 우리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왕까지도 이렇게 풍자하는 걸 허용했거든요. 왜 권력자에 대한 풍자가 허용됐냐면 이 피지배계층이 그래도 이런 해악이나 놀이를 통해서 권력자를 풍자해야 그렇죠. 이 분한 마음을 분출함으로써 오히려 지배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용도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술작품의 패러디인데 이게 과연 여성을 성적 도구화한 거냐. 그러니까 여성 누드만 나오면 이걸 성적 도구화라는 해석으로 가는 이 단선적 사고가 저는 어디에서 왔냐. 유교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뭐예요. 남성들은 첩을 몇 시 거느리고 기생방을 드나들면서 여성을 끊임없이 성의 도구화해요. 전 안 했어요. 왜 젊은 그르세요. 아니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난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딸만큼은 정경부인 요조숙녀이길 바라고 열려문을 세워서 아주 성에 대해서 엄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제 삶하고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 철저하게 유교적이거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첩을 거느리거나 그러진 못하죠. 맞아 죽으니까 집사람한테 안 맞아 죽으면 하겠느냐. 그러면 ncnd 인정도 부인 leader confirm no deny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치학에서 쉽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살살 세줘야 돼.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 자체도 올랭피아란 그림 자체도 당시에는 누드를 모델이 없으니까 매춘부를 모델로 그렸지만 그 이전에 여성 그림과 여성 누드가 그 이전에도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누드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 그래서 비너스는 늘 팔등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만 실제 모델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지가 않은 정말 흉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이요 당신들이 탐했던 육체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성의 시선이요 이 모델의 시선이 남성을 뚫어지게 앞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여성 누드화랑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 올랭피아 자체는 정말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고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객관 수동화된 이상적인 관념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성 주체적인 인등 그대로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티의 시초로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늘 아름답게 그려졌던 그 여성상의 모습을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그림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데 대한 펀치를. 저항. 박근혜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계속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그 사생활을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여성의 사생활의 영역을 누드화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권력자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술의 경지를 해석도 안 해보고 일단 여성 누드가 나왔으니 이거는 성적 도구화하고 여성 비하고 여성 혐오다라는 건 일부 여성들의 매우 편협된 유교주의적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그걸 듣고 조금 더 덧칠을 해서 해석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이게 월요일날 업데이트 된 거니까 지난주에 인터넷 매체 tv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월호를 물어봐요. 세월호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고 여성 비하다라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가요 답변이. 그리고 여성의 이전서부터 주장했던 그 논리 그대로입니다. 여자로서의 사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또 질문한 사람이 서독의 메르켈 총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갖는 어려움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구령이 담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하고 지금 교수님 설명하고 덧대서 이렇게 굳이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7시간에 대해서 알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렸거든요. 가리면서 여성을 어떻게 했냐면 나만의 사생활을 갖고 있는 공직자 주제. 공직자의 고귀한 사생활이 있는 여성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마라. 그게 여성 비하죠. 그게 관념이고 아주 이상화된 모습으로 여성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작가는 무슨 얘기냐. 공직자는 삶이 밝아벗겨져야 된다. 그렇죠. 그 시간에 넌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너는 고귀한 여성의 몸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일상생화로 돌아오는 인간으로서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아벗어봐라. 그렇죠. 더러운 잠을 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이 더러운 잠이잖아요. 더러운 잠이에요? 네. 패러디가. 그림의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 천재 정봉지 의원님 천재. 정확히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들의. 나는 어떻게 머리가 가끔 나쁜데 가끔 이런 머리가 돌아가죠. 진짜 들으면서.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들의 물타기거든요. 전형적인. 보수들의 물타기에 여성주의적 페미니즘을 추구한다는 이 의원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교적 페미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교적 페미니즘. 이거는 유교가 뭐예요. 가장 여성을 억압했던 게 유교인데 유교적 페미니즘이라는 건 가짜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파가 있어서 페미니즘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자체가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게 포스트 모던인데 페미니즘을 내세워서 이 여성 의원들이 징계하라. 저는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대적인 발상이냐. 근대도 아니야. 전근대적인 유교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 올렝피아 작품이 모더넌티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양성만 존재할 뿐이지. 다양성만.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시각으로 봐도 이게 민주당 의원처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아 이거는 엄청난 권력에 대한 통자다 도전이다. 대단한 예술작품이다. 단 이게 국회에서 전시된 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데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사려깊었으면 좋았겠다. 그 정도는. 그걸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저는 표창원 의원이 충분히 사과했고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징계하라. 이거를 야당에서 징계하라 이렇게 나오면. 여성 비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에 물타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박사몬이 이제 이쪽 보수단체들이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표창원 의원한테 이제 의원직 사퇴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냐는 거죠. 다양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만의 올렁피아의 원작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권력자에 대한 아주 신랄한 조롱이고 풍자였고. 그렇죠. 여성을 성적 도구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민중들의 이 구중궁궐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민중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생활을 좀 봐라 니네. 그냥 여성이다 너네들도. 무슨 고귀한 존재 아니니까 하면서 비하하면서 도전한 그 작품이었었는데 이것을 마치 여성 비하. 그렇죠. 여성 혐오란 말까지. 여성의 혐오. 거기에 그게 왜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 여성위원회에서 표 새누리당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있죠. 권제해요. 심지어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 황교안 권한대행은요 제가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기문 치고 황교안 뜬다 그러고 이미 2주 전에 예측을 했거든요. 반기완이 20%가 무너지면 아니 반기완인데 반기문이 아니 둘이 단일화 할 것 같아.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반기문이는 그냥 포기해. 포기할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 제가 또 전문가 아니에요. 보통 박스권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때 그런데 둘을 딱 봤더니 황교안과 반기문은 박스 안에 같이 있어요. 그게 둘은 풍선효과예요. 반기문이 떨어지면 황교안이 올라가고 황교안이 떨어지면 반기완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한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수구적 보수라고 하는 박스 안에 있어서 황교안은 제가 띄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계속 띄워요 제가. 15%까지 띄웁니다. 황교안은 박정희 정권에 탄핵되는 순간 박정희 정권의 부역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방에 훅 갑니다. 띄워놓고 보내는 거죠. 선거는 정봉주 입에서 시작해서 정봉주 입으로 끝납니다. 배우가 여기 계셨군요. 저는 심각한 문제는 표창원 의원에게 네 마누라를 벗겨주마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여성위원회가요? 새누리당 여성위원회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야말로 속폭행인데 그거야말로 속폭행 이제 표의원뿐만 아니라 표의원 부인 딸까지 패러디 물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지지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첫째 만일에 정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면 표의원을 법에 호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아니면 국회 윤리위를 보내든지 해야지 이거는 자기네가 직접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성 비하 폄하라고 국회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짓을 자기네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도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리치예요. 그러네. 부인의 너 부인의 옷을 벗겨라.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조선시대 제가 자꾸 유교를 떠올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조선시대의 발상인 게 부인이나 딸은 표창원 의원의 소속물이라고 보는 그렇죠. 소유물이 아닌데 아니. 벗겨려면 표창원 의원을 벗겨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대1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연자제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크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비판을 하긴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글이 이해가 안 돼. 소련말로 했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해석이 안 된대요. 요즘 북에서 유행하는 어법이 있어요. 박근혜 어법. 내가 쓴 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물론 그 의원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글을 충분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논쟁적 쟁점이다. 다만 국회 안으로 끌어들인 건 좀 유감의 뜻이 있고 좀 적절치 않았다. 그렇죠. 그거는 사과해야. 다른 사과를 했고 이미 또. 그렇죠. 그건 사과가 필요하지만 이게 예술 작품을 놓고 표 의원이 그린 작품도 아닌데 이렇게 징계하라라고 하니까 저는 뭐가 딱 떠오르냐면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한창 후보자 출마 선언하고 바쁠 때 이종걸 의원의 그녀 니은 발언 때문에 완전히 또 헝가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여성단체에서 성명 내고 새누리당 여성위원회가 이종걸 의원 그때는 원내대표였어요. 이종걸 의원이. 사퇴하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을 때 과연 민주당에서 여성의원이 사과하라 또는 징계하라 발언 한 번 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재빨리 이종걸한테는 안 그랬는데 왜 표창원한테 그랬냐 이게 관점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의원님이래. 교수님 오늘 이거 무척 재밌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표창원 의원 실드 치는 거로 한 작품 가도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드 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치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 의원은 개인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종의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는 틀거를 해석해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승전 문재인인데 결국 표창원의 d는 문재인이 있다. 왜 문재인 1호 영입인사라는 게 이들의 타겟이고 결국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한 여성의원을 보면 정파가 다른 여성의원들 이른바 비문 혹은 반문이라고 하는 분들 반문 지난번 개헌 보고서에 서명했던 의원들 중에 40명 여성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더 들어갔는데 뭘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정말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해서 여성 알몸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계보가 다른 분들이 서명한 분들은요 계보가 또 다 따로 있어요. 부하 뇌동계 맞아 맞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파적일지 여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설지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일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공격할 때에는 일단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론 반응도 좀 살피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요 이미 저와 같은 의견이 대세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술 작품도 다 알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보고 좀 신중하게 성명서를 내도 될 일을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성명서를 내면서 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개헌 보고서 파동 때처럼 이게 정파적인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기승전 문제인 왕따 프레임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기승전 달달달.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향 한겨레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로 가고 아직 프레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신중해요 오마이뉴스 이런 데보다. 이제 오마이뉴스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민기자들이 쓰니까 그런데 이틀 걸려요. 한겨레 경향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례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그러니까 표창원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또 다른 가닥의 해석이 좀 있긴 한데 표창원 의원의 개인의 문제점 개인의 혹은 일탈 굳이 이제 좀 넓게 그 사람들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혹은 개인의 관정성 일탈 로 받아들인다고 칠지라도 이 양반이 문재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문재인이 영입한 1호 그러니까 네 얼굴은 네 얼굴에는 네 얼굴을 쳐다보면 문재인이 떠올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공격을 했다. 그렇죠. 왕따이론은 여기에 투영된 거다.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왕따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중잣대예요. 네. 이중잣대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인데 불륜하지 말라고 왜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당신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누리당의 이런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성추행위 성폭행위니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보는 등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의원직 사퇴하라 하면서 성명서를 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럴 만큼의 성명서 공세까지 받을 정도의 잘못은 제가 볼 때 아닌데 그렇죠. 이 정도를 그녀의 발언에 비하면 매우 약한 건데도 다른 거에 침묵하고 왜 표창원만 공격하냐 이게 바로 이중잣대라는 거죠.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일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이른바 호남 중심에서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이 사사건건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표 비판하는 거에 저는 친문 아닙니다. 친노도 아니고 문재인 대표 비판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새누리당을 공격을 해라. 그렇죠. 너희들은 진짜 기승전 문문문 아니냐. 왜 새누리당은 한 번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 문재인 비판하는 열정에 10분의 1 3분의 1 50%라도 좀 비판을 해라. 그걸 내가 그걸 또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정충료 의원한테 얘기해 줬어요. 당신 그 사람들하고 자꾸만 비판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논리는 딱 이거다. 제발 새누리당하고 싸워라. 옛날에 새누리당 간 조경태 있잖아요. 네. 그건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냥 친노비판 노무현 비판 문재인 비판. 그랬더니 결국 그 조치학점이 어디에요. 새누리당 갔잖아요. 그럼 그가 가졌던 정치인 조경태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조경태가 문재인 비판할 때 박수쳤던 사람들 다 새누리당에 박수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가 문재인이 설사정파적으로 싫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권교체의 대상 카운터파트너는 새누리당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잘못하면 그 정도 저 새누리당 비판하는 거 한 3분의 1. 한 5분의 1쯤 비판해야 되지. 아니. 그런데 저는 5분의 1 3분의 1도 아니고 잘못한 만큼 비판하려는 거예요. 공정하게.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편이라고 봐주려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는 게 이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남이 내 편이 잘못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종궐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에게 사보타지 했잖아요. 유신 아니. 사보타지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유신 어쩌고 책임이 있다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발언. 문재인한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김종인 전 대표는 반기문 씨 만나고 다니고 온갖 해당 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절대 징계 안 해요. 이거는. 아니. 저는 교수님 여기 내가 끼어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김종인 지금 다니면서 문재인 대표 욕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무슨 바보 천지처럼 욕을 하고 다녀요. 그럼 당에 있는 인간들이 나는 친노든 비노든 친문이든 반문이든 김종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거든요. 이게 징계감이죠. 이건 징계가 아니라 출당감이에요. 국회의원 너 계속해라. 출당시킬게. 이게 일생일대에 아주 그냥 그런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해. 이 X들이 내가 당에 국회의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 호랑이 없는 데서 그냥 X들이 대단질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저도 아니에요. 저는 농객으로서 그냥 공정하게. 저는 방송인으로서. 네. 다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잘못됐으니까 정권교체가 되면 좋겠어. 누가 되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이게 이렇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문들이 움직이는데 당 지도부마저도 못 싸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러면 졸지에 친문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 코스프레 하느라고 지도부도 방관. 친문들도 방관. 왜 방관하냐면 당이 싸우면 지지도 떨어질까 봐. 그다음에 저는 비겁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겁함을 말이죠. 의원들끼리 사이가 나빠지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기는 하는 거죠. 어느 새로 당 의원들이요? 아니. 아니. 민주당.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 네. 또 안 싸워요. 친문 의원들은요. 네. 몇 대지도 않고 친무원들이 이제 좀 더 많을 텐데 만약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저거 봐라 지들끼리 패거리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돈다. 이래요. 그러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더라도 내가 맨날 친문 중에 핵심 아니에요. 친문 중에 핵심 아니에요. 이 프레임 속에서 자기가 받아 먹을 건 또 엄청나게 받아 먹어. 그런데 막상 이쪽이 공격받을 땐 친묵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공개적으로 비겁하다고. 왜 전해철은 또 이 삼철 비선. 아니. 최고위원이 왜 비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면 삼철 비선 이런 얘기가요. 진보 언론에도 나와요. 삼철은 누구누구예요.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그런데 이호철은. 지금 비서 있지 않나요. 공식 직함이 있지 않나요. 이호철 없나. 이호철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재단에서 기념관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아예 손을 끊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이호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개인 캠프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비선이냐고요. 양정철도 공식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왜 이 세 사람을 비선이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문재인도 비선이 있다고 공격하는 게 문재인에게도 최순실이 있다. 이게 이 삼철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해철 의원의 입장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워낙 이 공격에 타겟이 돼 있어서 그런데 좀 덜 돼 있는 사람들도 그냥 늘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들이 뭔가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민주당의 친루패권이 있는 건가.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저에 대한 공격도 자꾸 들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이런 말 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의 회의가 와요.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자 이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계속 그렇게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정치학 교본 제1장 정치는 반복이다. 네 맞아요. 제2장 정치는 즐긴 놈이 이긴다. 제3장 정치는 즐겁게 하는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즐거운 정치 아니에요. 즐기게 하고요. 반복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반복하면 그 프레임이 빠지게 되죠. 맞아요. 저도 저도 개헌 보고서를 개헌 문건이라고 저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쪽에서 개헌 문건이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은밀한 팜플렛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게끔. 세뇌가 돼요 그런 게. 세뇌가 되죠. 자꾸만 반복하면.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말을 했잖아요. 세이서 그 사람 두세 명이서 친구 하나 병신 만들기 일도 아니라고. 나 계속 앉았고 바보 너 멍청해 너 아까 안 돼. 세이서 앉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그 한 아이가 나는 바보였어. 이런 데니까 금방. 맞아요. 그런데 친노 친문 그다음에 왕따 프레임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쫑걸리 그 여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 걸. 걸이 한국표. 걸. 그거를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뒤끝 장렬 아니에요 이 여성이. 만나셨다면서요.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왜 이종걸 대표님을 저보고 욕을 하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제가요? 대통령 빙이 갖고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이종걸이야. 왜 그러셨어요? 왜 욕을 하셨어요? 왜 욕을 하셨어요? 제가 욕을 했어요? 네. 제가 욕을 했다고요? 네. 욕먹을 짓을 하셨나 보죠? 뭐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럼 내가 무슨 욕먹을 짓 했나요 그럼? 아니 당연히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했죠. 제가 3선 4선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인데요. 멀쩡한 사람 보고 욕했겠어요? 그러고요. 여기 지금 청와대죠? 네. 대통령 앞마당이죠? 네. 지금 앞마당 손님 끌어놓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네. 이르려고 만나자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잘하세요 대통령으로. 엄한 것 같고 트집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이다다 사이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냐. 바로 사과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사과했어요. 정청 내는 공갈 발언으로 당원 정지를 4개월 먹었죠. 제 얘기가 그거에 공갈이 무슨 망말이냐고. 표준어 저기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공갈은. 근데 공갈하다는 표준어인데 공갈 치다는 좀 비속어예요. 그래서 치다와 하다의 차이로. 그럼 이렇게 하면 공갈 치하다. 공갈 치. 그래도 하여튼 공갈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망말이 아니기 때문에 4개월 당원권 징계를 먹었는데 그때 같은 윤리심판원에서 이종걸 대표의 발언 유심 발언을 심사했는데 사과했으니 기각한다. 이래 가지고 아무 일 유야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친문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친문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지도부가 당선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정청래 얘기하니까 이 프레임이 제가 이해가 좀 되네.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 우리 전국구 방송을 듣고 왕따 프레임 방송을 듣고 당장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바로 피해자 아닙니까 하면서 저한테 파파이스 나와달라고. 제가 그 공갈 발언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당의 아주 미세한 실핏줄을 알아야 돼요. 보통 정치라는 사람이 동맥 정맥 알면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세 실핏줄 실핏줄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손발이 잘 못 움직여요. 이건 동맥 경화 걸린 정당보다 더 위험한 정당이 됩니다. 너무 좋은 비유예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공갈 발언할 때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때 앞장서고 최고위원 그다음에 다른 의원 해서 앞장서고 정청래를 조지든 의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 공천원 못 받은 오모 의원이 있고 남자 의원이에요. 하나는 이번에 또 당선된 이모 여성 의원이 있는데 제가 정청래 하자마자 바로 여기다 불러다가 아무도 디펜스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겁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데려다가 그 공갈 이후에 징계 먹는 상황에서 제가 두 번이나 세 번 출연을 시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분들 의원들의 실명을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실명을 하는데 실명을 거명을 해버렸어요. 그 양반이 바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방송 나간 다음날 정청래한테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전국구가 나가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다른 의원들이 정청래가 뭘 잘못했다고 디펜스 못하냐. 그리고 그 의원 이름이 나가니까 그 지역에서 그 의원한테 왜 정청래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전화가 빗발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한테 사과했죠. 또 이모시기 의원도 나가니까 지역에서 못 참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 전화가 갤럭시폰인데 삼성 그거 녹음이 되잖아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갖고 제가 그 얘기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제가 얘기했다고. 제가 정청래 징계하는데 앞장서지 않았고요. 정청래 징계하는데 윤리심판원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비호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좀 건방진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의원님 법을 잘 아세요 그랬더니 좀 알죠. 그래서 변호사인가. 네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당원당지상에 윤리심판원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윤리심판원 구성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잘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은 추상적인 물체이고 추상적인 형상이고 의원님이 당입니다. 당직자가 알아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은 모든 사람이 해서 만든 당사 건물이 있을 뿐이지 당은 추상적인 형태입니다. 의원님이 모르면 이거는 모르는 거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1분 동안 야단을 쳐요. 녹음을 다 떠났어요. 나한테 해명하려고 했다가 제대로 당했지. 이 의원이 왜 전화가 왔냐면 자기 지역에서 너무 욕을 먹으니까 선거를 못 치를 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사실은 아무도 디펜스 해 주지 않았고 그때 싸웠던 의원이 누굽니까 주승용 의원이에요. 그렇죠. 여수회. 그분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예요. 정청내를 공격했던 의원들 주승용 의원 나가서 국민의당 했죠. 정청내를 공격했던 오모 의원 반문입니다. 이모 의원 역시 반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원파도 이럴 때 등등의 서명한 의원들이 이제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딱 그 프레임으로 달겨들어서 정청내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이 당원들을 실핏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원들이 움직여서 이만큼까지 문재인 이 온 거지. 참 이거 정당도 아니에요. 제가 민주당을 볼 때는. 무슨 정당이 이래요. 싸워야 할 반대 정당하고는 안 싸우고. 정당은 아니고 그냥 당해요 당. 왜냐하면 정봉주가 있는 당을 정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봉주가 없으면 당이야 당. 실패. 정말. 아니. 그런데 진짜 진보가 분열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왕따 현장. 네. 그럼 이제 진보 언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자기가 소수기 때문에 반문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자기네가 다수 판 거예요. 그러네요. 친문이 소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지지가 지금 많이 나와서 35% 나온다고 해도. 네. 30%. 그러면 65%에서 70%는 반문이거나 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프레임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면 자기네가 다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밖에 언론은 다 반문이야. 조중동 한 경호 다 반문이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론 싸움에서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똑똑한 당원들이 이 네티즌들이 잘 안 넘어와. 그러니까 더 조급하고 속상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표창원 의원에게 친문 혹은 문재인이 영입한 1호.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한 것은 분류냐. 우리가 하면 로맨스가 될 수 있지만. 이러면서 공격하면서 징계하라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왜 당원들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국민들도 나를 지지하지 않 채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하는 이런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표창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요. 표창원 의원하고. 제 방송 나오라고 한두 차례 얘기했는데 또 안 나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창원 으로는 관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종.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관종이 누군지 알아요. 글쎄요. 정봉주. 정봉주. 여기 바로 있네요. 그럼요. 관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정치인과 연예인과 갖고 있는 끼는 거의 유사해요.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은 자기 연기를 먹고 하나 작품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정치인은 표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 정치적 목적과 정책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좀 틀릴 뿐이지. 미국에 어떤 말이 있냐면 헐리우드는 잘생긴 사람이 연기로 먹고 사는 곳이고 워싱턴은 못생긴 사람이 연기로 먹고 사는 곳이고. 그런데 그 논리도 안 맞네. 저는 정치인이면서 잘생긴 걸 먹고 사니까.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저녁 먹다가 서로 나이를 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도 나름 좀 나이보단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느낌 자체가 영해요. 아니에요. 정봉지 의원님은 저보다 한 10살 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의 말을 하대 하면서 했는데 돈값이라 해서 제가 너무나 충격받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니야 여보도 젊어 보여. 여보도. 재우려고 절 재우려고. 재우려고. 막 그랬는데 어제 제 친구가 검색을 하더니 교수님 정봉지 의원이 한 살 속였어요. 60년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정관영 교수 있죠. 제가 자기보다 후배인 줄 알고 한 7, 8년을 저한테 하대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4년 아래예요. 저번에 정의원. 정의원. 그리로 한참 동안 그랬대니까. 동안이셔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철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표창원 얘기를 계속하면 표창원 교수가 표창원 의원이 관종 맞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은 진정으로 관종이 돼야 돼요. 맞아요. 관종이 되고 그 관종이 되면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정책을 설명을 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내면서 격이 없이 권위주의의 틀을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저는 건강한 의미의 관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막 욕해요. 저거 관종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표창원 의원이 대중들로부터 갖고 있는 인기 관심 이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질투심. 질투심이죠.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표창원 의원은 내려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대단한 교수였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독보진 경찰이었거든. 그거 다 내려놓고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하잖아. 권위를 내려놓으면 대중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들이 안 했어. 표창원을 했어. 표창원 지지가 많아. 평상시에 너무 배가 엎었던 거야. 그런데 뭐 하나 딱 잘하니까 너 올커니 잘 됐다. 그런데 또 친무냐. 문재인 영입했어. 죽여버리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개인의 질투심과 하나의 정치적 명분. 그 다음에 교수님이 바라봤던 이중잣대. 이런 게 중첩이 되면서 세게 공격을 하는 거죠.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산들이요? 네. 아니. 저거로 보여요. 저는 좋은 의미를 리 개나리 다랑이 이런 것처럼 찐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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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따라. 답답해 보여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대표적인 왕따인데 제가 언론으로부터 당한 왕따를 책으로 한 권 쓸 정도로 제가 자료를 모아놨어요. 언젠가는 저의 얘기를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당했던 사람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왕따를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학습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대표적인 친노농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무현재단 임원진도 다 내려놨고 더 이상 노무현재단 일도 안 하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제가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다 양쪽 다 같이 일을 하고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외국 일을 제가 많이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훨씬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일을 잘해요. 굉장히 점잖고. 교수님 질문이요. 지난 시간 나간 이후에 한경호 기자로부터 전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 두 가지를 제가 쏟아놓을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한경호를 비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 싸웠냐. 그래서 제가 맞다. 그러나 그렇게 싸울 땐 싸우는데 특히 친노 친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중동의 프레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거다. 평소에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 탄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냐 다 인정한다. 우리는 그 얘기 했어요.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표창원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무현과 문재인만 남은 왕따 정치학에 매몰되면서 왕따 이런 매몰되면서 그쪽에서 공격하고 이틀 있다가 같이 공격하지 않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좀 아프게 비판을 해요. 좀 비판 같지도 않은 비판인데 저는 그런 비판이 더 좋아. 친노인데 친노에서도 별로 쳐주지 않는 것 같다. 조기숙 교수를.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도 별로 안 쳐주는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권을 잡은다면 뭐 한자리 해보고 싶어갖고 문재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과하게 러브콜을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신비하적 발언인데 들었어요 제가. 묻겠다. 공개적으로. 두 가지를 답변하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고초려했습니다. 인수위원회 두 번 제가 거절했고 청와대 홍보수석도 두 번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동영 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방송사 사서에서 얘기했구나. 네. 우리 남편을 이제 설득하고 또 이게 저를 꼭 필요로 하는 게 꼭 참여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차기 집권에 당신 같은 전략가가 꼭 필요하다 해서 간 건데 가서도 저는 정말 딱 1년만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홍보수석일 때. 네. 왜냐하면 조중동이 저를 때리는 거는요. 그리고 조중동은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저랑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중동을 공격하면 그거를 또 막 방어를 해요. 어느 정도 방어하냐면 칼럼을 몇 개 써고 조중동이 저를 이제 비판하면 제가 또 반격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반격에 대한 반격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데려다 인터뷰하고 칼럼을 쓰고 정말 성심성의껏 저한테 반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 많이 왜곡하고 때렸지만 그래도 수준이 맞는 싸움을 했다.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환경 오마이뉴스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좌파 언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좌파와 진보의 차이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한겨레 경향에서 이분들이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오마이뉴스도 임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로 가면 좌파 언론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구좌파다. 그러니까 20세기 이념의 틀에 갇혀있는 구좌파인데 그 틀로 조중동 프레임을 그냥 받아서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몰라요. 저더러 사퇴하려는데 이유나 알아야지 제가. 뭐 싸우기라도 하죠. 맞아. 사실 사퇴하라고 기억이 나.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정말 여기 오기 싫은데 저는 인수위를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인수위 10명인가 중에 오로지 저만 노무현 대통령이 찍어서 인수위원을 임명했고 나머지는 이제 임채정 인수위원장에게 알아서 뽑으라고 했을 만큼 그렇게 저한테 굉장히 인수위원 10명 중에 한 명이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거기 제가 두 번을 안 간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간 것도 정말 이거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하는 마음에서 갔는데 저렇게 공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나 저한테 한자리 준다고 냉큼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줘 보세요 제가 들어가나. 그런데 제가 난 절대 안 들어가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좀 능력이 워낙 특출을 알죠. 아니 전국구만 나오면 이렇게 자뻑이 되는지 몰라. 겨몰아서 그래. 자뻑이 아니고 깔때기라고 그래요. 깔때기. 그래서 솔직히 저는 문재인과도 거리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문재인의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은 저와 오히려 거리 두기를 원할 것 같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저는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 전략 마인드가 없어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도 서성현 적고 저한테 문재인 대표 여러 차례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건 저는 인간 문재인 너무 좋아요. 너무 존경하고. 그쪽에 체계화되지 않았던 정책 시스템 라임 저는 이 정책은 결국 국민들한테 이미지와 프레임으로 전달되는데 너무 이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저는 상당히 구자파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12년 대선을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다음 주에 하는데 그게 지난 2012년 대선을 다 이긴다고 했을 때 낙곰수에서 다 이긴다고 했을 때 제가 유일하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니까요. 주목에서 저도 이길 수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럼요. 그렇게 제가 3일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해서 거의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는데 이제 지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때 제가 썼던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를 간다. 무조건 부정선거로만 졌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 왜 졌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캠프는 제 조언을 안 들어요. 지금도요. 네. 진정성으로 가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또 분위기도 좋고 이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진정성 있게 내놓고 해도 괜찮다 싶어서 그래서 절대 제가 문재인 캠프와 무슨 연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정치학 교수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현실 정치 문제를 연구해 온 결과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왕따이론을요. 제가 사실은 오마이뉴스의 2012년에 썼던 거고 또 책으로도 냈던 건데 그때는 팟캐스트에서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팟캐스트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낙금수. 그때는 이게 공론화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새롭게 들고 나온 게 아니라 5년 전 얘기를 있었던 거를 지금 리바이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는 건 전국구 청취자들이 워낙 기존에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공감 가니까 지난주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그 글들이 뭐냐면 너무 많이 울었다 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저도 사실 교수님 몇 명 들은 줄 아세요 그런데 다운만 몰라요. 이게 여러 경로가 있어요. 주약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도 있고 팟캐스트 포털들이 있어요. 팟빵. 팟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튠스 아이튠즈. 아이튠스도 있고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팟빵을 많이 보는데 주약이라고 하는 데도 또 꽤 커요. 거기서는 부동에 또 주관하면 부동에 1등이야 전국구가. 그런데 팟빵에서 하게 되면 우린 위클리고 다른 데든 데일리이기 때문에 데일리는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부동의 3위야. 데일리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그런데 지난주 교수님 거 나왔을 때 당일날 160만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250만이 넘었습니다. 요즘 치고는 다른 데보다 한 50만 정도 빠른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쭉 들으니까 일주일 지나면 300만이 쿵 넘어가는 거니까 무척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의성이 없는 이슈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이런 생각들은. 연락 많이 왔죠. 많이 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울었다는 게 그런데 제가 사실은 노무현 다큐 찍으면서도 제가 두 번이나 울어서 촬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진짜 드라이하게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가 울면 이 방송이 중단될까 봐 진짜 감정 빼고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드라이하게 했나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그런 항의를 하기 전에 이 폭발적인 반응과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봐드리고 못 봐드리고 이러면서 딱 치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노바나 문바들은 정상적인 판단 못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딱 치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라. 강화자 방어자. 제가 저기가 써도 써먹은 거예요. 제가 나가는 방송 채널의 외부자들. 그러셨어요. 왕따 정치가 횡행하고 있고 여기에 방어자가 생기고 강화자가 있고 이런 를 했으면 물론 편집이 되더라고. 어려운 얘기니까. 그런 노무현 얘기니까.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경원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조중동은 저를 부를 때 늘 대표적 진보 친노 농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고성국 씨는 예를 들어서 친박 박사모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kbs 사회자도 하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하는 tbs 사회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중자 때가 좀. tbs 라디오요. 라디오. 저는 tbs tv를 하는데 우리 tv에 들어오면 제가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고성국 씨도 처음에 스타트는 진보 진행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참 묘한 사람들이야. tbs도 그랬어요. tbs 아니에요. 진보는 아니어도 중도였었지. 그런데 돈이 되는 쪽으로 훅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 하여튼 언론과 가까운 사람들은 보면요. 노무현 문재인을 까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요. 일단 출연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시장과 권력이 원하니까. 이제는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양심의 자유 문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정신이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면 안 되죠 교수님. 안 되지만 저는 이런 거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170석 한다고 예측했던 논객들은 방송에서 스스로 퇴출시켜야죠.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는 국민 블랙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국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10년 동안 이 정권에 부역되었는데 권력에 붙어서 부역했는데 티나지 않게 슬그머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혹은 문화에 나와서 제 친한 친구 중에 코털이 있거든 김웅국. 거기는 58년생이에요 김웅국. 그런데 남자들 한두 살 사이로 다 친구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는 정말 이 이명박균의 정권의 문화부역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유인촌 같은 사람들 방송 나오면 안 되죠 이제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만나면 그래 김웅국 씨 만나면 이제 좋은 날 두세 달밖에 안 남았어. 친구인데 같이 공차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당신 이제 앞으로 방송 못 나와. 그러면 안 되죠 민주정권이 그래서 이 정부나 방송고선 당신은 받아줄 것 같은데 당신 그 나가는 방송은 우리가 불청. 불씨 운동할 거거든 안 보고 안 듣는. 안 볼 거다. 그럼 방송에서 계속 내봐. 그 방송국 안 보기 운동할 테니까 이게 국민 블랙리스트야.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역을 하고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다음에 죄를 져도 그냥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정부는 못하더라도 제가 그거 할 거예요. 국민 블랙리스트. 좀 위험한 운동이죠. 마음으로 찬성이 되면서 논리적으로는 좀 위험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민 블랙리스트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저쪽 정부를 지지했다라는 건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잖아요. 아니 그런데 부역자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 정부에 부역하면서 무슨 불법을 했다든지 무슨 민간인 사찰을 했다든지 아니면 틀려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평론이나 예측이 틀려서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보를 왜고 했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찾아내지는데. 그렇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건 찬성. 그런데 단지 저 정권을 지지했다든지 이거는 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네티즌 수사들에게 수사대에게 그들이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을 제보하라. 차구도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 불법 행위들. 그래서 그건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거는 역왕따는 아닙니다. 역왕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보수 새누리당 세력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쁜 잘못하자 있는 상품을 국민들에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한 번 쉬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배제가 아니라 심판이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지도 모르면서 완전 사정검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독재국가나 파시스트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검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한 행동을 가지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을 해서 이거는 너무 죄가 크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거부한다든지 하는 건 이게 굉장히 격려해야 될 시민운동이죠. 그럼요. 그리고 전 의원은 저하고 다른 방송 같이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고 우리의 대통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그때 그 방송 나간 다음에 또 감동이 일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반성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다 나쁜 짓 한 다음에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기도 한 번 하면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해서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의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서를 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그런데 정치인은 완전히 은퇴했어요. 그래요? 완전히.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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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언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인간총량평가제를 하자.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면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해원이 되는 거야.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 잘하던 사람이 하나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동안 그냥 그저 그렇게 해왔는데 크게 하나 잘못했어. 그러면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진보 언론은 조금만 꼬트리 잡으면 다 아웃시키려고 그래요. 아주 양심결벽이 있는 분들이야.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 논리 정연한 모습은 다음에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표창원 쉴드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왕따 이론으로 표창원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고 오늘 끝을 내죠. 지금 아쉽죠? 오늘 왜냐하면 제가 왜 진보 언론이 이러는지를 여섯 가지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줘야죠. 다음 시간에. 제가 일부러 잘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죽어도 약속을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너무 찜찜한 거예요. 청취자분들께. 그런데 마침 이 표창원 의원 사건이 또 이 왕따 이론으로 딱 설명이 되고 트위터에서는요 이미 다 설명 하고 있어요. 투친들이. 학습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우리 왕따 이론에 근거해서 네. 그래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강화자다. 그러면서 강화자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강화자 쳐보세요 엄청 나와요. 그러면서 표창원을 왕따 시킨다 그 왕따의 목표는 결국 문재인 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자가 우리가 용어가 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좀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강화자 좋아요. 압재비로 하재요. 압재비. 그런데 이게. 그런데 너무. 아니 일본 순사보다 사실 한국인 그 압재비가 더 나쁘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정확하나 같은 당 당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진보 언론 에게 쓰기는 너무 부적절한 단어다. 그리고 그쪽 업계에서 항의할 것 같아요. 제비들이 있잖아요. 강화자 제비들이 많고. 아니. 정도가 달라요. 그때 일제시대 때 압재비랑 그건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잖아요. 이쯤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압재비는 좀 비하하는 발음 같으니까 엽재비. 엽재비. 그런데 이미 강화자라는 단어를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니까 그냥 강화자로 가죠. 강화자로 가고 특히 표창원 우리가 오늘 타이틀을 이거로 하는 거예요. 왕따 표창원을 위한 변명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표창원 의원 싫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요. 싫어한다는 게 그 표창원 의원 인간 개개인이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접촉해서 소통이 될 만할 뻔했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안 만나 저를. 서운하시는 거죠. 서로 경쟁자. 아니. 그러지 않아요. 거긴 좀 관중이에요. 관중. 그런데 내가 지금도 좀 센 관중 이래서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류가 없었던 것과 그분이 했던 행동이 이만큼 야단 맞을 것을 그냥 이거거든요. 자례 떼는 거 아니죠 우리도. 자례 떼는 거 아니죠. 잘못했죠. 이게 독일 언법의 법률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게 과잉처벌의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법률정신에. 새 잡는 데는 새 총을 쏴지 새 잡는데 왜 대포를 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 표창원이 잘못한 건 새 총 맞아야 될 일이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왜 같은 편이 대포를 쏘고 있어요. 105일이 대공포를 쏘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이 한 행위에 적절한 야단을 맞아야죠.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국회 안으로 끌어들일 때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더니 신중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 좋을 때 내가 이런 거 해갖고 흠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신중함도 있었어야 됐고. 당연하죠. 의원이라면.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사과했고 필요하면 한 번 더 하세요. 계속하는 게 좋아요 저는. 네. 그러나 새누리당 여성위원회의 그 불법적 행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큰 공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왕따 이론이 있으니 우리 진영에서 표창원 의원이 설사 싫고 개인적으로 싫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반문 의원들은 실수를 안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믿을지 몰라 우리가 실수해도 조중동 이 우리는 봐주겠지 이뻐하니까 라는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또 언젠가 또 공격받을 수가 있다고요. 비문 의원들도. 그럼 좋은 수가 있네. 제가 반문 의원들 틈새로 들어서 정보로 취합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문 의원들하고 다 친해요. 유승희 이종걸 이상민 이제 요즘 또 그 안민석은 어느 날 친문이 됐더라고 저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노나 친문이 좀 배타적이어서 대기가 힘들어서 밖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너무나 이 포용적인 집단인 게 아니 추미애가 언제적부터 친노해요 친문이고 그럼요. 철저하게 반노반문이었었지.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저는 전역 의원도 사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세대교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친노 가 50%가 넘어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또 대세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저는 다 친노 친문 이 될 수 있다. 그럼 또 받아주는 거죠. 당연히 받아주는 거죠. 또 받아주는 주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도 친노 선언하고 친노되는 거야. 자기가 그냥 노선 선언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친노 친문 지지자들 당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또 다 또 인기가 올라요. 알겠습니다. 근거 없는 왕따보다도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갖고 정치적 잣대를 세우자. 그렇죠. 원칙 있는 정치를 합시다. 그럼 이 원칙 있는 정치를 무너뜨리는 언론은 어떻게 왕따를 만드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쫙 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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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을 조롱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센세이셔널했던 그림인데 1865년으로 센세이셔널했던 거지만 지금은 이 그림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명작으로 인정받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탈추민이 우리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왕까지도 이렇게 풍자하는 걸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권력자에 대한 풍자가 허용됐냐면 이 피지배계층이 그래도 이런 해악이나 놀이를 통해서 권력자를 풍자해야 그렇죠. 이 분한 마음을 분출함으로써 오히려 지배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용도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술작품의 패러디인데 이게 과연 여성을 성적 도구화한 거냐. 그러니까 여성 누드만 나오면 이걸 성적 도구화라는 해석으로 가는 이 단선적 사고가 저는 어디에서 왔냐. 유교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뭐예요. 남성들은 첩을 몇씩 거느리고 기생방 을 드나들면서 여성을 끊임없이 성에 도구화해요. 전 안 했어요. 왜 절북으로 세요. 아니.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딸만큼은 정경부인 요조숙녀이길 바라고 열려문을 세워서 아주 성에 대해서 엄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제 삶하고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 철저하게 유교적이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첩을 거느리거나 그러진 못하죠. 맞아 죽으니까 집사람한테 안 맞아 죽으면 하겠느냐. 그러면 ncnd. 인정도 부인. leader confirm nor deny.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치학에서 쉽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살살 세줘야 돼.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 자체도 올랭피아란 그림 자체도 당시에는 누드를 모델이 없으니까 매춘부를 모델로 그렸지만 그 이전에 그 여성 그림과 여성 누드가 그 이전에도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비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누드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 그래서 비너스 는 늘 팔등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만 실제 모델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지가 않은 정말 흉악한 모습 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이요 당신들이 탐했던 육체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성의 시선이요 이 모델의 시선이 남성을 뚫어지게 앞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여성 누드화랑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 올랭피아 자체는 정말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고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객관 수동화된 이상적인 관념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성 주체적인 인등 그대로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티의 시초로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늘 아름답게 그려졌던 그 여성상의 모습을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그림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데 대한 펀치를 그렇죠. 저항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계속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그 사생활을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여성의 사생활의 영역을 누드화로 표현했지만 이건 권력자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술의 경지를 해석도 안 해보고 일단 여성 누드가 나왔으니 이거는 성적 도구 하고 여성 비하고 여성 비하라. 이거를 야당에서 징계하라 이렇게 나오면 여성 비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에 물타기에 힘을 실어 주면서 박사몬이 이제 이쪽 보수 단체들이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표창원 의원한테 이제 의원직 사퇴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냐는 거죠. 다양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만의 올렝피아의 원작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권력자에 대한 아주 신랄한 조롱이고 풍자였고. 그렇죠. 여성을 성적 도구화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민중들의 이 구중 궁궐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민중들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이 생활을 좀 바란 니네 그냥 여성이다 너네들도. 무슨 고귀한 존재 아니니까 하면서 비하하면서 도전한 그 작품이었었는데 이것을 마치 여성 비하. 그렇죠. 여성 혐오란 말까지. 여성의 혐오. 네. 거기에 그게 왜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새누리당 여성위원회에서 표. 새누리당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유 있죠. 건재해요. 심지어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아 그 황교안 권한대행은요 제가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기문 치고 황교안 뜬다 그러고 이미 2주 전에 예측을 했거든요. 반기완이 20%가 무너지면. 아니 반기완인데. 반기문이. 아니 둘이 단일화 할 것 같아.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반기문이는 그냥 포기해. 포기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제가 또 전문가 아니에요. 보통 박스권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때. 그런데 둘을 딱 봤더니 황교안과 반기문은 박스 안에 같이 있어요. 그게 둘은 풍선효과예요. 반기문이 떨어지면 황교안이 올라가고. 그렇죠. 황교안이 떨어지면 반기문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한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수구적 보수라고 하는 박스 안에 있어서 황교안은 제가 뛰어오고 있는 거야. 왜냐. 계속 뛰어요. 제가. 15%까지 뛰어옵니다. 황교안은 박정희 정권에 탄핵된 순간 박정희 정권의 부역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방에 훅 갑니다. 뛰어놓고 보내는 거죠. 선거는 정봉주 입에서 시작해서 정봉주 입으로 끝납니다. 아 배우가 여기 계셨군요. 저는 심각한 문제는 표창원 의원에게 네 마누라를 벗겨주마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여성위원회가요? 새누리당 여성위원회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야말로 속폭행계. 그거야말로 속폭행계. 그리고 이제 표의원 뿐만 아니라 표의원 부인 딸까지 패러디 물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지지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첫째 만일에 정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면 표의원을 법에 호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아니면 국회 윤리위를 보내든지 해야지 이거는 자기네가 직접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성 비하 폄하라고 국회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짓을 자기네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도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리치예요. 그러네. 부인의 너 부인의 옷을 벗겨라.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조선시대 제가 자꾸 유교를 떠올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조선시대의 발상인 게 부인이나 딸은 표창원 의원의 소속물이라고 보는 그렇죠. 소유물이 아닌데. 아니 벗겨려면 표창원 의원을 벗겨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대1로. 만약 복수를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고 이게 연자제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크게 비판을 했어. 혐오다라는 건 일부 여성들의 매우 편협된 유교주의적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그걸 듣고 조금 더 덧칠을 해서 해석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이게 이제 월요일날 업데이트 된 거니까 지난주에 모 인터넷 매체 tv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세월호를 물어봐요. 세월호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고 여성 비하다라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가요 답변이. 그리고 여성의 이전서부터 주장했던 그 논리 그대로입니다. 여자로서의 사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또 질문한 사람이 서독의 메르켈 총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갖는 어려움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하고 지금 교수님 설명하고 덧대서 이렇게 굳이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7시간에 대해서 알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렸거든요. 네. 가리면서 여성을 어떻게 했냐면 나만의 사생활을 갖고 있는 공직자 주제. 공직자의 고귀한 사생활이 있는 여성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마라. 그게 여성 비하죠. 그게 관념이고 아주 이상화된 모습으로 여성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작가는 무슨 얘기냐. 공직자는 삶이 밝아벗겨져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시간에 넌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너는 고귀한 여성의 몸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일상생화로 돌아오는 인간으로서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아벗어봐라. 그렇죠. 더러운 잠을 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이 더러운 잠이잖아요. 더러운 잠이에요? 네. 패러디가. 그림의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 천재 정범준님. 진짜요. 정확히 이해를 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머리가 가끔 나쁜데 가끔 이런 머리가 돌아가죠. 진짜 들으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들의 물타기거든요. 전형적인. 보수들의 물타기에 여성주의적 페미니즘을 추구한다는 이 의원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교적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교적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라는 건 가짜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파가 있어서 페미니즘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자체가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게 포스트 모던인데 페미니즘을 내세워서 이 여성 의원들이 징계하라. 저는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대적인 발상이냐. 근대도 아니야. 전근대적인 유교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 올렝피아 작품이 모더너티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양성만 존재할 뿐이지. 다양성만.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시각으로 봐도 이게 민주당 의원처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아 이거는 엄청난 권력에 대한 풍자다 도전이다. 대단한 예술작품이다. 단 이게 국회에서 전시된 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데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사려깊었으면 좋았겠다. 그 정도는 그걸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저는 표창원 의원이 충분히 사과했고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물론 비판을 하긴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글이 이해가 안 돼. 소련말로 했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해석이 안 된대요. 요즘 국회에서 유행하는 어법이 있어요. 박근혜 어법. 내가 쓴 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물론 그 의원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글을 충분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논쟁적 쟁점이다. 다만 국회 안으로 끌어들인 건 좀 유감의 뜻이 있고 좀 적절치 않았다. 그렇죠. 그건 사과를 했고 이미 또. 그렇죠. 그건 사과가 필요하지만 이게 예술 작품을 놓고 표 의원이 그린 작품도 아닌데 이렇게 징계하라라고 하니까 저는 뭐가 딱 떠오르냐면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한창 후보자 출마 선언하고 바쁠 때 이종궐 의원의 그녀 니은 발언 때문에 완전히 또 정가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또 여성단체에서 성명 내고 새누리당 여성위원회가 이종궐 의원 그때는 원내대표였어요. 이종궐 의원이. 사퇴하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을 때 과연 민주당에서 여성의원이 사과하라 또는 징계하라. 발언 한 번 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재빨리. 이종궐한테는 안 그랬는데 왜 표창원한테 그랬냐 이게 관점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의원님이래. 교수님 오늘 이거 무척 재밌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표창원원 실드 치는 거로 한 작품 가도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드 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치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원은 개인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데 일종의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는 틀거를 해석해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승전 문재인인데 결국 표창원에 뒤는 문재인이 있다. 왜 문재인 1호 영입인사라는 게 이들의 타겟이고 결국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한 여성의원을 보면 정파가 다른 여성의원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비문 혹은 반문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반문 지난번 개헌 보고서에 서명했던 의원들 중에 여성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더 들어갔는데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정말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해서 여성 알몸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리고 계보가 다른 분들이 서명한 분들은요. 계보가 또 다 따로 있어요. 부하 뇌동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파적일지 여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설지 이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일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공격할 때에는 일단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론 반응도 좀 살피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요. 이미 저와 같은 의견이 대세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술작품도 다 알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보고 좀 신중하게 성명서를 내도 될 일을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성명서를 내면서 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개헌 보고서 파동 때처럼. 이게 정파적인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기승전 문제인 왕따 프레임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기승전 달달달.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향 한결에 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로 가고 아직 프레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신중해요. 오마이뉴스 이런 데보다. 이제 오마이뉴스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민기자들이 쓰니까. 제가 한경오 기자들한테 약간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자들이 저한테 잘 전화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바로 직선적으로 그냥 쑤시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친한 기자들 아니면 전화는 안 해요. 그리고 굳이 기자들이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하어영 기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다른 기자한테 전화해서 송범준한테 꼭 이걸 좀 물어봐줘라.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화와서. 전화와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줘라. 지난번에도 경향신문 왜곡 제목 근거를 들었었고 근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모든 기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좋은 기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기사들이 그런 조중동 후레임을 무비판 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심지어는 조중동에서 특집을 하고 나면 한 2주 후에 비슷한 특집을 해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원하시면 기사 날짜와 기사에 사진까지 찍어서 책을 낼 때는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또 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경우 기사를 이러이러한데 왕따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거기하고 싸우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말리지 않도록 잘해보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며칠 사이에는 사실 중요한 쟁점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문제삼냐라고 저에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대선이 다가오니까 직급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대선 기간에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우리 서로 원수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표창원 의원이 국회를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 전시장소로 빌려줬던 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미리 사정검열을 하는 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국회란 장소니까 갤러리가 아니라 국회란 장소니까 적어도 정치적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작품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사려깊음 정무적 판단 정도는 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민주당 내 여성위원회라든지 여성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징계하라 하는 건 저는 좀 코미디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표창원 의원님 성폭력입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무지의 소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선 저는 문화적 소양이 짧음으로 그 작품의 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것 같고 싸울 때 좀 이렇게 참 다양한 싸움의 주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그게 이제 1865년도에 만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건데요. 일단 이 패러디라는 건 풍자잖아요. 그렇죠. 권력자에 대한 풍자는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지배층 나라 ук